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김기철 선생님입니다. 벌써 1월 말, 이제 연휴가 다가옵니다. 근데 1월달 정말 쑥하고 지나갔죠. 말 그대로 눈 감았다가 한번 떠본 것 같아요. 근데 순삭 쑥 지나갔습니다. 보통 1월달에 공부하는 분량이요. 이렇습니다. 1월달 중순이나 말에 나 이렇게 공부해야지, 빡세게 공부해야지라고 한 학생들 중에서 자기 목표를요, 완벽히 이룬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그렇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안정적으로 했으면 유리한 건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지금 1월달을 내가 원하는 것만큼 공부를 하지 않았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저 망한 거 아니에요? 1월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수 정규반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재수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재수생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재수 정규반은 한 2월, 빠름은 15일인데 한 20일쯤에 개강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재수생들이요. 12월, 1월, 2월 거의 석 달 동안 공부 안 했습니다. 거의 리셋이 돼요. 근데 희한하죠. 수능을 보면 항상 어, 항상 수능은 N수생들이 압도적으로 점수가 많이 나온다는 말을 우리는 언론에서 든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1월달에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공부를 안 해서 수능 결과가 안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N수생들 석 달 동안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에 거의 리셋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요. 수학 공식도 기억 안 나고요. 탐구는요. 다 까먹어요. 아니 근데 어, 나보다도 그럼 이 선배들은 나보다 좀 늦게 공부하는데 왜 나한테 이기지? 언제 차이가 나냐면요. 이건 데이터가 있습니다. 6월 모평 때는요. 고3하고 N수생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난대요. 근데 희한한 건요. 9평 때 되면요. N수생과 고3 차이가 확 난대요. 수능 때는 비교가 되지 않게 확 난대요. 어? 그럼 뭐가 문제죠? 1월 달에 목표한 거를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언제 격차가 벌어지냐면요. 보통의 케이스에는 고3 학생들 기준으로요.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서부터 이제 뭔가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보통 마흔 학교에서요. 고3 때 학교 올라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아이들 전투의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내 친구야. 공부한 적도 없는 녀석인데 얘가 공부해요. 깜짝 놀립니다. 근데 친구도 놀래요. 아니 얘가 공부하다니. 그러니까 서로 막 놀랜단 말이에요. 3월 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N수생들은 반드시 아는 내용일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를 딱 보고 나면요. 진짜 희한합니다. 거의 모든 대한민국의 인문계 고등학교는요. 그때 고2 때처럼 거의 돌아갑니다. 교실 분위기가. 쉬는 시간에 이제 엎어서 잠자기, 놀기, 뻘짓하기. 이제 이게 시작이 돼요. 근데 N수생들은 뭐가 다르게요. 내가 2월 20일 정도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석 달 동안 공부 안 해서 완전 리셋된 상태지만 다시 공부했는데 그 공부한 거를 거의 수능 때까지 그대로 유지합니다. 공부하는 분량, 패턴, 시간 관리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고3 학생들은 3월달, 4월달에 정말 바짝 잘 공부해요. 이게 5월달 넘어가서부터 거의 옛날 습관, 고2 때 습관으로 돌아온 학생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벌어지고 벌어지고 벌어지니까 결국에 수능에서는 항상 N수생들이 압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다시 원래대로 들어갑니다. 1월달에 공부 내가 목표만큼 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그거 정말 힘들게 하신 거예요. 99%의 학생은요. 목표한 것만큼 공부 안 했고요. 거기에 쫄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현장에서 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 때 애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선생님 어느 정도 공부해야 돼요? 공부 이 정도 해야지 대학 가나요? 에이 아니요. 설 연휴 때요. 공부 안 해도 대학 갑니다. 다르죠? 저 진짜로 제 조카한테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제 제자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 설 연휴가 어쩌면 너가 오랫동안, 1년 동안에 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쉬어라. 근데 이건 있어요. 추석 연휴는 놀면 망합니다. 대학 못 갑니다. 내가 1월달, 그 다음에 이번 설 연휴 당연히 아시지만 1월 말에서 2월 첫 번째 주 그 사이에 있으니까 내가 목표한 것만큼 공부 안 했다고 쫄지 마시고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우리 N수생들. 2월 20일부터 공부하는데도 결국 이기네. 그럼 나? 그래. 내가 공부 목표량은 안 했지만 어쨌든 나는 1월달에 끄적끄적 되면서 공부는 했다. 그래. N수생보단 많이 공부했다. 편안함만 가지세요. 대신에 2월달부터는 아, 공부 패턴 유지해서 꼭 일정한 패턴과 관리해서 공부하겠다. 이러면요. 반드시 승리하는 한 해 되실 거예요. 1월달 지나건 쑥 지나간 순삭 이 기간 후회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2월달 나 새롭게 시작한다. 나 봄, 여름, 가을 버텨서 반드시 승리한다. 승리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